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하원에 나가면 예쁜 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예쁜 꽃들을 키워 보실 수 있는 식물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식물은 삼색달개비입니다. 작은 포트 5,000원입니다. 색이 예쁘고 행잉식물로 키우기 아주 좋습니다. 공기정화 식물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행잉으로 키우면 아주 멋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애기지손이 3,000원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꽃이 좋지만 방 그늘에서도 잘 자란답니다. 봄에는 꽃이 피어주고 가을이 되면 잎이 붉게 물들어 더 예쁜 지피식물입니다. 4개 소국 2,500원입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물 빠짐이 잘 되는 흙에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여름에 힘들어하면 가지를 잘라주시면 가을에 또 예쁜 꽃을 피워준답니다. 석죽패랭이 2,500원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서 잘 자란답니다. 추위에도 아주 강하답니다. 석죽패랭이는 향이 좋아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인 꽃이랍니다. 베기롱 2,500원입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멕시코 원산지의 한해살이풀이며 100일 동안 붉게 핀다고 하여 베기롱이라고도 합니다. 개화기간이 길어서 간상용으로 굉장히 많이 키운답니다. 버베나 2,500원입니다. 버베나는 개화기간이 길어서 물주기와 통풍에만 신경을 좀 써주신다면 봄부터 가을까지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버베나는 번식도 잘 되고 삽목도 아주 잘 되는 식물입니다. 4개 숙부쟁이 3,000원입니다. 햇빛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면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물은 거덕이 마르지 않게 관리해 주시고 섭방 계절에는 선풍기나 환기를 시켜서 통풍이 잘 되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연초 식물로 매년 3월에서 6월에 꽃이 핀답니다. 가자니아 3,000원입니다. 가자니아는 원산지가 남아프리카이며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물은 2,3일에 한번 주어 흙이 너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시면 된답니다. 여름의 고온 다습에 약하며 건조에는 강한 식물입니다. 비덴스 2,500원입니다. 햇볕을 좋아하지만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너무 높을 때에는 방 그늘로 옮겨주시면 좋습니다. 개화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보여줍니다. 여러 해살이 식물이지만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서 월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은 거덕이 말랐을 때 헌뻑 주시면 좋습니다. 금화 3,000원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꽃을 보여줍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나 반양지가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고 거덕이 마르며 물을 흠뻑 줍니다. 단연생 야생화이지만 베란다에서 월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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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